2020년 11월 17일 닉히기 오늘은 촬영이랑 애교 카페 갔다 오늘은 애교 카페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사실 어제 애교 카페에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부터 설레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봤으니까 제가 애교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강아지도 많이 있었고 그걸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사실 실제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집이니까 너무 오랜만에 강아지를 보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강아지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계속 힘든 것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아지를 보면 역시 너무 릴렉스 할 수 있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앞으로 내가 실제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강아지를 보니까 엄청 귀엽고 같이 뭔가 과자를 주면서 같이 뛰면서 놀랐는데 놀랐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멤버들도 많이 재미있게 보였고 뭔가 오랜만에 그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되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데뷔쇼 촬영을 했는데 강아지에 키를 붙이고 한 명의 닉네임 같은 것도 정해서 진행했는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방금 말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비스코라고 해요 비스코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내가 니키잖아요 니키랑 비스코를 전 이어서 니스코라고 그런 닉네임을 만들고 오늘 진행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많은 질문도 하고 많은 게임을 하면서 너무 그런 것들 하니까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고 내일도 데뷔쇼 촬영 있으니까 내일도 뭔가 콘서트 다른데 재미있게 즐기면서 열심히 해서 저의 모습을 NG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를 짓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니키위기 끝 안녕